제가 오늘은 바로 사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자친구랑 같이 서브웨이 갔다가 놀랐어요. 라는 얘기에요. 소개받아서 사귄지 2주일이 됐고, 저희 둘 다 20대입니다. 여자친구랑 아침에 좀 배가 고파서 서브웨이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주문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주관이 뚜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주문이 까다로울 줄 몰랐어요.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를 주문하더라구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1. 빵 커팅할 때 두 쪽 난 빵 중에 본인이 원하는 빵을 선택하더라구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양이 더 많거나 적었나 봅니다. 그리고 빵을 파달라고 하더군요. 이건 주변에서 많이 봐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2. 빵이랑 피망을 반만 넣고 구워달라고 하더군요. 이것도 몇 번 봐서 패스. 그런데 나머지 반은 생으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3. 햄이랑 베이컨은 놓는 순서를 햄부터 꼭 넣고 이런 식으로 고기 쌓는 순서를 요청하더라구요.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여기서 직원도 약간 당황한 눈치. 저도 좀 놀랐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게 더 맛이 좋은가?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4. 아보카도를 얇게 펴 바르는데 가운데는 좀 뭉치게 쌓아달라고 주문을 하더라구요. 이때부터 직원이 좀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5. 야채를 다 넣었는데 정량보다 3분의 2 정도만 넣고 할리피뇨 2알, 피클 2알, 올리브 2알 아무튼 이렇게 절임류 야채의 개수를 딱딱 말하더라구요. 이것도 좀 놀랐어요. 6. 소스 종류 무슨 소스였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아무튼 한 줄은 넣고 다른 한 종류는 반줄만 요구했어요. 7. 샌드위치 포장할 때 야채 조금 삐져나온 거 있으면 그냥 빼버리라고 같이 싸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8. 물티슈 2개, 넵킨 3장을 요구했어요. 9. 그런데 정작 먹을 때는 피클이랑 할라피뇨는 한 알씩 남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원래 피클이랑 할라피뇨를 한 알씩만 먹는데 가끔 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2알을 주문한 거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였어요. 뭐가 더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이 안나요. 뭔가 좀 놀라웠어요. 저만 그런가요? 서브웨이 많이 이용해 봤고 주변 친구들이랑도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주문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뭐 싫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신기한데 저만 그런가 싶네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문하는 분 본 적 있으세요? 라는 사연이에요.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좀 유별나긴 하다. 두 번째 댓글, 아무리 서브웨이지만 저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셨고요. 세 번째 댓글, 저 정도면 갑질이지 네 앞날이 환하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김진남님 너무 완벽하고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하셨어요. 아 우리 꽁윤흠님도 전 서브웨이 가끔 가는데 이렇게 피곤한 스타일은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번째 댓글, 난 그냥 야채 빼고 다 넣어달라고 하는데 저 조건을 다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다. 7번, 9번은 뭐냐? 하셨어요. 제가 7번, 9번 다시 한번 볼게요. 7번, 샌드위치 포장할 때 야채 빠져나온 거 있으면 그냥 빼버리고 같이 싸지 말라고 하고요. 9번, 정작 먹을 때는 피클이랑 할라피뇨를 하나씩 남겼어요. 왜냐하면 땅에 떨어질까 봐. 다섯 번째 댓글, 서브웨이 먹어보고 싶은데 주문할 줄 몰라서 못 가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여섯 번째 댓글, 6, 7천원짜리 먹으면서 그러지 말자. 알바 입장에서 너 같은 애 만나면 진짜 힘들겠다. 하셨어요. 일곱 번째 댓글, 원래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몰라요. 몇 천원짜리 먹으면서 무슨 호텔 서비스 마냥 가진 요구를 다 하네요. 사회 통념상 적정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런 싸구려 갑질 마인드로 자기가 뭐라도 된 듯 유별나게 굴지 마세요. 정말 상종도 하기 싫은 부류네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쵸, 꽁윤이님? 평소에도 많이 피곤한 스타일인 것 같죠? 여덟 번째 댓글, 진짜 바빠 죽겠는데 커피 안 섞이게 해달라. 아우, 생각만 해도 빡치네요. 보통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 300에서 400 정도 팔던 커피 매장에서 일해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이 나네요. 하는 분도 계셨고요. 아홉 번째 댓글, 갑질은 아니긴 한데 솔직히 저런 손님 휩쓸고 가면 그날 멘탈도 같이 쓸려나가요. 이건 경험담이에요. 라는 분도 계셨고요. 열 번째 댓글, 본인이 예의 발라서 까다로운 요구에도 직원이 웃으면서 응대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사회성 못 배웠네요. 혹시 예의 바르게 요구상 똑부러지게 전달하며 노동자를 존중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챙기는 본인에게 도취되셨나요? 통상적인 고객의 요구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저런 요구 자체가 진상이에요. 속으로 욕할 것 같네요. 라는 분도 계셨고요. 열한 번째 댓글, 앞으로 너에게 그렇게 주문할 거야. 생일 선물 같은 거 크크 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번에는 반대 댓글이에요. 저 정도는 아니고 서브웨이에서 저 정도의 4분의 1 정도만 요구하는 편이긴 한데 스타벅스에선 거의 특정된 한두 가지 메뉴 정도만 요구하는 편이고 그렇긴 한데 저는 여자친구 이해가 돼요. 내가 워낙 먹는 거 진심이고 먹는 취향이 확고하고 미식 모임도 다니고 전 세계 여행을 로컬 맛집 및 미슈랭 꼭 넣어서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여자친구 이해해요. 다만 나 같은 사람만 이해하는 거지 저런 걸 피곤해 할 사람들도 꽤나 있을 듯 해요. 나 역시 먹는 취향이 확고하고 남자친구 만나는 거 쉽지 않는 편이기도 해요. 라는 분도 계셨고요. 마지막 댓글, 그냥 자란 환경이 글쓴이와 많이 차이나는 거 아닐까요? 여자친구 집 돈이 많아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거나 배운 집안에서 고급 문화를 잘 교육시켰거나 제 주변에도 저 정도 하는 사람 많아요. 지인들이 있는 집에서 교육 잘 받고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예의 아주 바르게 고급 취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문받는 사람이 갑질로 느끼지 않는다면 된 거죠. 라는 분도 계셨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까다로운 게 이게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과 고급 문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시네요. 그쵸? 우리 삼선하우스님 웃기고 있네. 먹는 거에 진심이 아니라 까탈스러운 거지? 하셨어요. 사연 별로 안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왕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요. 모두 여자입니다. 말이 직장 내 괴롭힘이지 팀장이 주동자입니다. 30 넘어서 그것도 사회생활하며 왕따를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전 누구 공격할 줄도 모르고 기도 안 세요. 누가 저를 공격하면 그냥 웃으면서 네네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게 굉장히 저를 우습게 보는 건 있나 봐요. 처음엔 팀장에 툭툭 던지는 인신 공격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바보같이 웃으면서 대답하니까 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깎아 내리는데 참지 못하고 한 번 대들었다가 그 뒤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도 그동안 녹음한 것도 없고 증거가 없으니 정말 입증이 힘들더라고요. 다른 부서 직원도 친했었는데 팀장의 따돌림 이후로 저를 돌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충격입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바로 퇴사는 못하고 정해놓은 퇴사일까지 이제 딱 100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진짜 힘드네요 이거 라는 사연이에요. 요즘에 직장에도 왜 이렇게 왕따가 많을까요? 저는 이거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거 한 번 생각해봐요. 이 따시키는 이유가 뭘지 해결책은 뭘지 그쵸? 그러게요 우리 깐죽이네님 직장 왕따 심각하대요 하셨어요. 딸을 당해본 사람이 따시킨대요 하셨어요. 우리 기쁨이네 이야기님께서 주위에 어중이떠중이들이 더 문제예요. 의리 없는 회색분자들 우리 삼선하우스님께서 약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루저들의 습성일 거야. 강자 아량을 모르는 루저 집단이구만 하셨어요. 그러게요 왜 자기가 당했는데 그걸 또 딸을 시킬까요? 닭도 아니고 저희 집에 지금 닭이 새로 한 마리가 왔거든요. 내 기존 아이들보다 한 3개월 정도가 어려요. 그래서 얘를 계속 쪼고 다녀요. 닭들이나 하는 행동 아닌가요 그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살짝 힘이 생기니까 보복을 하는 거죠 하셨어요. 안타까워요 깐죽이네님 그쵸? 우리는 그러지 마요. 그쵸? 우리는 우리는 더 베풀면서 살고 더 나누면서 살고 약자들한테 도와주고 살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그러면 남들도 다 우리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자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 어차피 나갈 건데 뭘 눈치를 봐요. 그냥 눈 불아르면서 대응하세요. 말도 못 걸게 꿀릴 거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댓글이에요. 두 번째 댓글 요즘 직장 내 왕따라는 게 갑질하는 사람이 고분고분하지 않는 사람을 내보내는 수단이더라고요. 하셨어요. 세 번째 댓글 몇 년 전에 회사에서 팀장이 주체로 딱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셨어요. 1년 반 정도 그 생활했던 것 같아요. 퇴사 후에 생각해보면 노동청에 신고 안 한 게 제일 후회가 돼요. 신경 안 쓴다 안 쓴다 했어도 아직까지 가끔 꿈에 나오거나 불쑥불쑥 생각나는 거 보면 힘들긴 했었나 봐요. 휴 댓글에 보면 그냥 지르세요. 할 말 다 하세요. 라는 글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팀장이니까. 저는 그냥 혼자서 오롯이 혼자가 됐었어요. 그냥 밥도 혼자 먹고 내 일만 하고 칼 출근, 칼 퇴근하고 남자친구랑 통화하면서 하나하나 증거 수집하시면서 퇴사해서 신고하세요. 노동청에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고 어떤 것들을 수집해야 하는지 찾아보시고 모르긴 몰라도 글쓰님이 견제돼서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100일 금방 갑니다. 화이팅이에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김진남님께서 따돌림은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죠. 하셨어요. 그쵸. 네 번째 댓글이요. 한국은 너무 잘라도 안되고 너무 못나도 안되니 원 월 열등감과 자기애가 뒤섞여 타인에게 푸는 인간에게 가차없이 해야 해요. 그런 부류들 내면은 실은 수치심으로 가득해요. 지적능력도 낮으니까 남 깎아내리고 자존감 채우고 녹음하셔서 계속 맞대응하세요. 참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하찮음에 휘둘리지 마세요. 라는 분도 계셨고요. 아 우리 깐죽인애님께서 저희 조카도 대기업에서 입사했다가 너무 왕따 때문에 1년 만에 사직하고 지금은 이직했어요. 하셨어요. 정말이요? 깐죽인애님 조카가 정신과 약 먹고 탈모까지 오더라고요. 왕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셨어요. 아 저 착한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좀 선하게 살자 이런 사람이긴 해요. 네. 아 그래요? 아토 엄마님 샤로님 방송은 따뜻합니다.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회사에서 이런 경우 살아남으려면 두 개뿐입니다. 독보적으로 일을 잘해서 글쓰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거나 독보적으로 또라이가 돼서 그 회사 미친 응 소리를 듣던가요. 어차피 왕타 당할 거고 전자가 안 된다면 후자 추천합니다. 처음이 힘들어요. 그런 짓 하기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면 쪽팔림이나 남 눈치가 뭐가 대숍니까 어지간히 미치지 않고서는 큰 소문을 안 나요. 하는 분도 계셨고요. 일곱 번째 댓글 처음이 힘들어요. 화내는 것도 성질 내는 것도 맨 처음에 가장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뺀질거리며 일을 안 하고 은근슬쩍 일 미루고 하는 사람하고 조금씩 감정 싸움 하다가 그분이 먼저 쌍욕하고 목잡고 밀치길래 다리 걸고 넘어뜨려서 맞대응 엄청 심하게 했어요. 오히려 사과받고 잘 다녔습니다. 저보다 스무 살 많으신 분인데도요. 웃긴 게요. 한국에서는 정신병자 같이 대응해야 오히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안 건드려요. 생각보다 귀찮아지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거의 다 방관자예요. 눈치 보면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합당한 받아들임이라면 괜찮아요. 좀 독해지세요. 그리고 당부드릴 건 들이받았으면 끝까지 가세요. 결론이 날 때까지 어설프게 들이받으면 죽두밥도 안 돼요. 글쓰님처럼 그런 꼴나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여덟 번째 댓글 저도 똑같았고요. 지금부터라도 녹음하시고 회사 경영팀이나 고용노동부 갑질 119에서 신고하세요. 저도 결국엔 대표한테까지도 이 소문이 들어갔고 팀장이 개무시하고 인사도 안 해요. 윗사람들이 나중에 한명씨 와서 빌더라고요. 본인은 안 빌었는데 이미 찍혀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어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아홉 번째 댓글 우리 회사도 만만하면 막대해요. 세게 나가야 돼요.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시면 세게 나가보심이 좋을 듯 해요. 처음에는 기분 나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면서 참았더니 그 뒤로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사라서 참았더니 우습게 보네요. 정말 짜증 엄청내고 심지어 안아무인인 직원한테는 오히려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장이 부르거나 얘기해야 하는 상황일 때 무조건 핸드폰 녹음 버튼 누르세요. 라는 분도 계세요. 열 번째 댓글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신고보다는 다른 걸 택했어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10년을 다녔었는데 대학원 다닌다는 이유로 회사 업무가 조금 소홀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따돌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배운 AI를 1년에 걸쳐 업무에 적용시켜버리고 퇴사했어요. AI가 복잡한 수학연산이다 보니 퇴사한지 1년 반이 된 지금도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수학 모르세요? 이러면서 무시하고 대충 알려주고 끊어버려요.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하하 하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옥고술송님께서 요즘 왕따가 심각하죠?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초등학생 중학생은 아이들이 정신연령이 어리니까 그래서 왕따를 시킨다 하더라도 왜 어른들이 그러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왜 왕따를 시키죠? 어른들이 귀촌한 첫해 공중파 방송 7개 찍었더니 바로 왕따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왕딱 당하실만 했네. 그럴 때면 뭐 할 수 없죠. 더 겸손하게 어르신들 잘 대접하는 수밖에 그렇죠? 마지막 댓글이요? 저는 39살 남자인데 저도 인격 모독 그래서 그만두려고 사직서 쓰니까 왜 쓰냐고 해서 저를 인격 모독 하셨잖아요 하니까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사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더 다녔는데 고쳐지는 게 없더라고요. 본인이 그렇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퇴사하고 다른 회사 다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휴먼을 만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슴 가슴 아픈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엄마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얼마 전 엄마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가볍게 본 건강 검진에서 여기까지 올 줄 몰랐네요. 동생도 미성년자고 저도 고작 20대 초반인데 삶이 너무 공허해요. 하루 종일 그냥 멍해요. 밥을 먹다가도 헛웃음이 나오고 방금 했던 일들 까먹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거나 일찍 여이신 분들은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요? 잊고 자려고 해도 내일이 두렵고 산책을 해도 바깥세상이 다 무채색으로 보이네요. 남들도 힘들텐데 자기 연민 가득한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에요.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 우리 엄마 암 수술만 세 번 받고도 지금 잘 살아계세요. 낙담은 금물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 잘 받으면 됩니다. 자식보다 엄마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효도 하면서 엄마 잘 지키세요. 라는 댓글 두 번째 댓글 암 몇 기 이신가요? 요즘은 암 걸렸다고 해도 상심할 필요 없어요. 암 진단 받고도 80세까지 관리하며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30대 초반에 암 판정 받았지만 50이 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고 성실하게 지내세요. 라고 하셨어요. 에구 어머님 편찮으셔서 어린 나이에 감당이 안되나 봅니다. 그래도 힘내셔야 해요. 하셨어요. 꽁이니님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댓글 암 진단 받았어도 치료 잘 받으시면 쾌차하실 거예요. 치료 시작하면 힘드실 텐데 글쓴 니가 맘 단단히 먹고 어머니 곁을 잘 지켜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네 번째 댓글 왜 할아버지가 지방 대학 병원에 있을 때 폐암 말기 진단 받으셨어요. 교수님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 힘든 항암 같은 거 하지 말고 편하게 보내드리라고 했었죠. 그런데 엄마가 절대 포기 못하겠다며 서울로 모셔와서 탑 다섯 병원 중 하나로 가더니 이 나이에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던 교수님 수술하고 할아버지도 잘 버텨주셔서 완치되셨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 여러군데 다녀보세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따님 엄마 모두 힘내세요. 하셨어요. 다섯번째 댓글 요즘 드라마 중에 서른아홉이라는 드라마에서 배우가 생존 확률 0.8% 최장암 4기 역할을 하던데 제가 그 0.8% 였습니다. 30대 중반대 일이었고 제게 주어진 임상실험약이 성공을 거둬서 지금의 암 환자들에게 상용화되었지요. 11년째 재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여섯번째 댓글 저희 엄마도 암환자이고 저도 암환자예요. 처음에는 암소리에 온 세상이 다 싫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고민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덤덤 해지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수술하시고 꾸준하게 재발 없이 관리하고 으쌰으쌰 살아봐요. 우리 암께 힘내요. 하셨어요. 일곱번째 댓글 저도 2년 전에 엄마께서 원인 불명 암 판단을 받으셨어요. 이건 예후도 좋지 않고 흔치 않은 암이라 더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심지어 외동이라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아직까지 잘 살아계세요.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슬퍼하는 거 티 내지 마세요. 힘내세요. 2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댓글 달아보네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반대 댓글이요. 여덟번째 댓글 다들 긍정적인 극복 사례 같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그렇지만 마냥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 게 아닌 것이 또 현실인지라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항상 우리 엄마는 안 그럴 거야. 괜찮을 거야.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20대 딱 중반일 때 그러니까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시던 분인데 암이 너무 빠르게 퍼지는 바람에 2년 정도 투병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료 받으시는 기간도 결국 어머니와 글슨 분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투병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위로가 된답니다. 가끔 같이 외출하면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어두시고요. 저는 너무 철석같이 긍정적인 결말만 생각해서 그런지 그걸 좀 게을리해서 돌아다니고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무쪼록 아무쪼록 글슨 님도 어머님도 힘든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KU를 빌게요. 하셨어요. 우리 다 낫고 난 다음에 뭐 하자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프신 기간에도 이게 삶의 한 부분이고 귀한 시간 서로 만들어가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생각 못 해봤거든요. 저도 마지막 댓글 읽어드릴게요. 카페에서 폐암 검색해보면 1위에 있는 카페 가입하고 유명한 병원 의사 검색해서 가보세요. 적어도 두세 군데는 가보세요. 보호자분들이 올리신 글도 많고 환자 식단부터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공유돼 있어요. 항암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암 환자분들의 삶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치료를 하려면 환자분의 의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글쓴님도 힘드시겠지만 엄마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네 우리 터프가일생활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저도 어머니와 큰 누님이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다만 이 두 분이 돌아가신 시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하셨네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우리 터프가일생활님 자 제목이요. 남편 여사친이 알고보니 전 여친이네요 하셨어요. 남편 여사친인 줄 알았던 사람이 전 여친 이었어요. 남편 입장과 제 입장이 너무 달라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남편 입장 본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회사에 여직원 3명이 있음 이하 A부터 C라고 칭함 그중 A와 B는 원래 아내와 알고 지내던 살이었으나 돈독한 관계는 아니었음 본인이 초기에 회사를 운영할 때 지인인 A에게 먼저 연락하여 채용을 권했고 A가 회사가 멀고 출퇴근 방향이 같으니 본인에게 카풀을 요청함 아내는 카풀을 할 거면 채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함 본인은 일단 직원이 필요하니까 카풀 여부를 숨기고 채용하였고 차후에 알게 돼서 해당 여직원을 해고함 카풀 중단 후 그 후 A는 퇴사 B 중간에 회사를 입사했으나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은 직원으로 본인에게 해고를 강요함 업무 태만과 배우자의 해고로 결국 B 직원도 해고 처리함 C C 직원은 본인과 12년을 알고 지낸 사이고 12년 동안 약 두 달 정도 연애를 하였던 연인 관계로 기쁜 관계도 가졌던 사이였음 그러나 성격 차이로 헤어졌으며 본인과도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아무 사적 감정 없이 지냄 일 끝나고 따로 사적으로 만나거나 성적인 대화 같은 것은 전혀 없었으며 총 100% 비중 중에 30% 정도만 사적인 재화이고 나머지는 업무적인 내용을 이룸 그러나 본인은 종종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C 여직원에게 말하며 배우자를 흉 보았음 아내인 남편의 카톡을 본 것은 불륜을 의심했다기 보다는 일투심에 도대체 나보다 얼마나 더 할 말이 많은가 궁금해서 카톡을 보았음 임신 기간 중에 내내 둘이서 카톡하며 추억파리를 함 기분이 나빠서 새벽에 내가 배를 때려서 깨움 그걸 텍스트로 받냐면서 맞았음 피멍이 듬 나는 둘째 임신 10주째 임 여사친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기분 나쁜 사이인데 1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기억도 안 난다고 하면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함 여러분은 남편이 여자 직원과 단둘이 카풀하고 또 전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나에게 말도 안 하고 여사친으로 한 회사에 다닌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사연이에요 시작하자마자 헐 하셨어요 정성성님 여자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온다 남녀는 그냥 친구는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카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남편이 어떤 여자분과 둘이서만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카풀하면 없던 정도 생기죠 깐죽이네 님도 카풀은 결사 반대요 하셨어요 삼선하우스님 달리는 궁전에 단둘이 있는 카풀이죠 정성성님 카풀 좋은데 상대가 문제 상대가 문제일지 내가 문제일지 서로 모르는 거죠 감사합니다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 얼마나 아내가 만만해 보이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건지 진심으로 왜 결혼했어요 연애 때도 딱히 잘해 주실 것 같지 하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댓글 정상적인 여자면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유부남한테 카풀 해달라고는 못하죠 모두 정상이 아니고 남편은 뭐 말해봤자 입만 아픈 사람이네요 하셨고요 세 번째 댓글 다른 거 다 제끼고 여사친한테 와이프 험담하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심하네요 하셨어요 네 번째 더러운 걸 떠나서 폭력을 당하셨잖아요 이제 평생 남는 일만 남았을 텐데 한 번만 때리는 남자는 없어요 목숨이 한 개니까 조용히 이혼하세요 제발 그리고 아기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댓글 글쓰님 앞으로 저 남자와 계속 산다면 글쓰님 인생이 너무 불쌍해질 것 같지 않나요 임신 10주에 저런 상황이라니 글쓰님의 남편이 희망이 있어 보이나요 세상에 12년 전 여친이라도 어떻게 자기 부인 험담을 저렇게 하나요 듣기만 해도 너무 수치스럽고 절망적일 것 같아요 저게 바람이 아니면 뭔가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폭력까지 제발 글쓰님 자신을 지키세요 라고 하셨고요 여섯 번째 댓글 근데 남자가 좀 와이프를 몰아가는 느낌이네요 카풀은 그냥 와이프가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도 근무 태만이라면서 왜 와이프 때문에 자르는 거라고 말하죠 C랑 대화하는 거 보면 참 역겹네요 카풀은 왜 꼭 해야 되는 거며 예전에 잠자리까지 했던 전 여친을 왜 아직도 옆에 두고 친구라면서 저러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추억파리하는 거 좀 그러네요 라고 얘기하셨고요 일곱 번째 댓글 우선 상해로 진단서 안 떼더라도 치료는 꼭 받으세요 인생은 깁니다 저 남자랑 애 낳고 계속 살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B는 모르겠지만 A와 C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싫어할 일이고요 남편이 가장 귀하게 여길 임신한 부인도 때리는데 출산하고 나면 어떨까요 가능하면 증거들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 보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제목 걷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걷고 달리는 활동력을 잃는 것은 생명 유지 능력의 마지막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닌가 걷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듯 다리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진다 무릎은 100개의 관절 중에서 가장 많은 체중의 영향을 받는다 평지를 걷을 때도 4배에서 7배의 몸무게가 무릎에 가해지며 부담을 준다 따라서 이 부담을 줄이고 잘 걷기 위해서는 많이 걷고 자주 걷고 즐겁게 걷는 방법밖에 없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되라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언제 어디서든 시간이 나면 무조건 걷자 동의보감에서도 약보다는 식보요 식보보다는 행보라 했다 서 있으면 앉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른 나이 누우면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걸으면 건강해지고 즐거워진다 질병, 절망감, 스트레스 모두 걷기가 다스리고 병이란 내가 내 몸을 저지른 죄의 산물이다 운동화 하나 신으면 준비는 끝이다 뒷산도 좋고 평지도 좋고 어디를 가도 부지런한 사람들과 만난다 처음에는 30분 정도 천천히 걷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성취감으로 행복해지고 자신감과 즐거움으로 어느새 몸의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뇌혈관 지표를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은 먹는 식습관보다 운동 습관이 더 중요하다 걷는 것은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걸어라 허리 둘레는 가늘수록 허벅지 둘레는 굵을수록 좋다 다리 근육이 증가되면 혈관이 맑아지고 깨끗하다 좋은 글 중에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명의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밝힌 거 약보다는 식보요 식보보다는 행보라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좋다 이런 뜻이래요 실천이 어렵네요 하셨어요 우리 매니저 짱미님께서 네 맨발 걷기 운동 좋다고 하네요 우리 김진남님께서 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로운 하루 되세요 님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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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